깡 중간중간 들리는 저 목소리요 저거 정령수요 1편에서 나옵니다 세..세계수냐? 몰라 어쨌든 나무 이름이야 하..멈춰 있군 원래 이런게 되게 쉬워보이는데 지금은 멈춰 있잖아 이거 가동시키면 애들 다 돌아간다고 핫! 벌써 돌아가네 재기랄 아니 돌아가는 속도 실화에요? 아니 잠시만 야..야 이 미친 아아아아아아 뭐야 어떻게 날리는거야 아..어려워 아유 반성의 법칙을 그대로 적용받잖아요 지금 아아 내려 내려 그러니까 가동시키고 되돌아가는게 제일 어려울걸요? 음 이건 아직 못 부수는군요 저걸 어떻게 부숴 화살을 꺼낼 때인가 아, 난 이쪽이 더 어? 여러분, 이거 꽃이 약간 핀거 아니에요? 내 착각인가? 내 착각인데? 어? 아, 오염되네, 나. 어, 무서워. 뭐야, 너 왜 그래? 야, 너한테 뭘 잘못했어? 뭐 언젠 잘못해서 때렸냐? 이거 지금 순서를 잘못 왔어, 이 밑에 또 다른 무언가가 지금 막혀 있을 거야. 안 돌아가고. 그것이 어디 있을까요? 이거 어떻게 열어요? 어? 오우. 엄마야. 엥? 뭐야? 광석이 있었던 거야? 저 벨코즈 광선은 네, 1편을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즉사입니다. 즉사. 어? 아우 이거 되게 징그럽게 생겼다 이거 어우 척 쏘봐 들어간다 이게 또 뭐야 오우 나 엄청 빛나는데? 너무 눈부시잖아 호우 아이씨 다 신나게 하고 있어 아 야 저 빛이 나한테 오고 싶은데 내가 속도가 너무 빨라서 어 어 먹었다 어 위쪽에 지도를 파는 애가 있네 어 아 약간 모자라요 다시 얼마야 아 아 아 100 150 점점 비싸지네 양아치 양아치같은 와 흫 개넓어 그래 나 여기까지 가야되는군요 오케이 오케이 한숨이 절로 나오는구만 여기 들어갈 수 있는거야? 문이 아직 안 열린건가? 아니 안에 시설이 또 있어? 뭐야 너 또 뭐야 너 또 뭐야 너 또 흐흫 죄송합니다 참고로 전작 풀타임의 3배라구요? 그냥 뭐 뒤지라는거네 여러분 오리라는 게임 아시죠? 그거리를 하시면은 인생의 절반이 날라갑니다 아 새로운 능력 봉인 헤드 울가미 새로운 능력을 배웠습니다 갈고리나 푸른 이끼 근처에서 푸른 이끼이 하 울가미를 사용할 수 있는 스팟이 바로 그거였군요 L, B를 누르면 그쪽으로 몸을 당겨 움직입니다 자 갈고리를 추천하고 와우 왔다 오호 스파이더맨이 됐네 나이씨 야 뭐 어떻게 올라가라고 아하 아하 오케이 설마 풀은 이.. 아 여기도 붙는구나 아 대박 완전 편해 진짜 너무 편해 미쳤어 고저스 오옷 아 푸른 이끼가 저 푸른 꽃인줄 알았어요 순간, 순간 잘못 생각해가지고 이게 이끼인줄 알았어 너무 사귄데 좋아 이제 훨씬 갈 수 있는 곳이 늘어났군요 일단은 가자고 뭐야 밖으로 나왔어? 밖으로 나왔네 밖으로 나왔네 이.. 잃어버린 아침반 아깐 잊어버렸다더니 이번엔 잃어버렸다고 하네요 하앗 으에에에에에에에에에 소 소 빠잇 아니 아야 아니 뭐해 아니 이거 잠깐만요 이거랑 키가 겹쳐가지고 굉장히 안 좋은데요? 어 이건 좀 문젠데 근데 쳐내기랑 키가 겹쳐요 이거봐 지금 타겟팅 뜨는 건 뭐예요? 아이씨 불편하네 막 붙어야될 상황에 붙지를 못하고 오우 와 저거 어떻게 가 와우 막아쓰 엄마 엄마 난 이곳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길이 있길래 가고 있습니다 아 얏 어 한방에 안죽네 광석이 있네요 여기가 아니었는데 여보였는데 여보였는데 지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멈춘거 보여요? 핫 핫 핫 핫 핫 야이씨 아이템 먹은 곳에 돌이 있었어 근데 그거는 지금 지금 할 수 있는게 아니어서 어차피 가도 못합니다 뭔가 발동이 돼야 돼요 잠깐만요 잠깐만 나가봐 나 여기 아직 다 안 둘러본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뭐지? 아하 아이 잠시만 아이씨 됐스 어 뭐야 저거는 이거 용도였잖아 이거 용도였잖아 여기 사용 쿨타임이 있네 오케이 와 죽을 뻔했다 여긴 어디야 아 아아 이제 나중엔 여기 문도 열어서 가야되겠군요 저기도 올라가야되는데 어떻게 가냐 갑시다 뭐야 넌 혹시 탐험가니? 난 탐험가거든 아니 언젠간 그렇게 될거라고 물샘에서 여기까지 보험을 하러 왔는데 잘 안풀리고 있어 물품도 도구도 식량도 필요한데 그걸 짊어지고 다닐 것도 필요해 탐험은 역시 힘들어 탐험은 역시 힘들어 오오 뭐지라구요 뭐지? 저기 오른쪽 위에 있네요 보이죠? 저쪽에다가 정신을 해가지고 잠깐만 죽지 말아봐 너 죽으면 안된다이 아 잠깐만 죽지 말아봐 보 кас 어어어 어어어 어어 어어 앗 쥔 뻔했네 안나의장 어어어어어 어? 뭐야? 어? 뭐야? 담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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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쉽고 휘물르방은 정말 밀어갔네요 하지만 머뭇거리 시간이 없어요 아직 갈 길이 멀다구요 나든지 젤어더야 정신고 눈물르방을 다시 돌려 그리고 찾을 친구가 있다고 휘물러야 얼른 가야겠네요 휘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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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 휘물러 휘 휘 됐으 와아 이것도 물레방이었어? 엑 엑 어 엑 As 어 어 허 허 허 허 허 허 허어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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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난거야? 다, 다 둘러본거냐? 아닌거 같은데 이거 아직 안돌아가잖아 오른쪽을 가야되는거야 으아악! 어? 이제 보라색 빔을 맞아도 한방이 안죽네요 근데 죽을만큼 아프네요 아 나 원킬 나는줄 알았는데 안죽네 에애애애애핳 화아 어? 전혀 노린게 아닌데 정확하게 희든장소에 골임 Nou 으악 이게 뭐야 어옸우우우 음.. 와우 어.. 헐? 아니.. 돌아가야되나? 어? 아 야 지금 공감감 능력이 완전 결여됐어요 이게 어떻게 된거에요? 나 위로 올라가야겠지 와 사람다 와 또 돌아가네 어 뭔가 어지럽다 여러분 저 잣댄거 같아요 저..저..저..정말 잣댄거 같아요 훗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제발 이 밑에 뭐가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 여기로 못가오고 여긴 되게 타이밍 애매하네 아이C 뭐야 이거 막혀있던거였어 한바퀴를 다 돌아서 저기가 열렸군요 잠시만! 으아아아 아 너무 아파아아아아아 아앜 왜 붙지를 못하니 됐어 어? 어? 하아 적인거 같은데? 그죠 저기 맞네 봤냐? 짜잔! 으아아앜 아이C 뭐하는 놈이야 내 와 다 썼네요 어? 아니 아니 헐 아 여기서부터 부활이구나 와 정말 다행이다 와 이슈 아니 야 아니 저 솔직히 여기 누가 봐도 누가 봐도 발판이잖아요 난 여기에도 이렇게 발판이 있는줄 알았지 안그랬습니까 여러분? 저만 이상해요? 아 솔직히 이거는 인정이다 잘못 봐 보는게 정상이다 이건 싸대기 iga 어 저 이게 안올지나? 저어쩔부분 저어쩔서 뭐가잇네요 오이 뭐야 이게 쇠바늘 물에 띄우면 늘 북쪽을 향합니다. 길을 찾을땐 없습니다. 잃어버린다는 진반. 토크에게 쇠관을 부릅니다. 나가. 토크쨔아암! 아 얘 있네? 너 언제 올라왔냐? 토크쨔 내 나, 진반. 찾았구나. 신세졌어. 망랑자치. 자바다. 이젠 갚았어. 오, 광석을 또 주네요. 되게 은근 자주 보인다. 벌써 일곱개야. 아이고, 피곤하다. 다음 세이브 포인트까지만 하고 좀 취해야 되겠어요. 이제 여기가 돌아가는구나. 둘레방을 몇 개를 둘러야 되냐? 하아... 들어가자. 울쌤에는 예전에 위대한 도서관이 있었어. 우리. 지식이 도서관 벽마다 물처럼 흘렀지. 옛부터 있던 것들은 거의 사라졌고, 울은 움직이지 않아. 저기 움직이는데요? 바로 오른쪽에. 움직이잖아요. 어? 사겠구나 저분이 여기서 뭐해요 충격망치 정력망치로 내려찍기고 공격을 하면 충격파가 생성됩니다 어어 당장 구매해 내가 나를 가르치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내가 모르는 건 가르칠 수 없으니까 하지만 광대는 지식에 보고가 있다는 소식이 들었어요 그대로부터 온 정력에 대한 지식 그런데 이걸로 가장 관찰력이 뛰어난 이들만 들어갈 수 있도록 막혀있다고 해요 행운을 빌어요 나한테 도발을 했네 우와아 우와아 뭐야이건 또 언제 이러고 있었대 와아 쩔어 쩔어 내가 너무 갖고 싶어했던거잖아 우물이에요? 저장 저장 자 거의 다왔네 위로 올라가면 되네 자 여기에서 요렇게 요렇게 요로케 아 예쓰 오우 이 물은 굉장히 깨끗하네요 수수께끼씨야 어 이건 무슨 아이템이지 굉장히 넓어 아우 어따 오 사부 오 나이스 대박 와 완전 멋있어 정말 꼬약하네 고수변이다 아 왜 통리에 계속 껴있던 그 촉수들이 이 녀석의 뭔가가 고수변이다 떨어져 나온건가봐 와우 수수 워우 워워워워워워워ㅌ놀놀놀놀오count 어.. 1트로 깨는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뒤진거 같아요 뒤진거 같아요? 뒤진거 같아요? 와! 씨.. 난 짱이야! 아니야! 나 짱 아니야! 아! 재기랄! 아! 야 이거는 솔직히 한번 죽어야 아는거잖아 이 맵은 저걸 어떻게 보고 피지컬로 피해 그래 노래도 더 듣고 좋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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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틈만에 나쁘지 않군요 역시 원에서 달려는 데는 피지컬 어디 안갑니다 도전 과제 달성 다시 흐르는 물 오오오오오 저 괴물을 딱히 잡지는 않았는데 일단 오물을 돌리는 데는 성공했군요 오물이 아니라 저거 뭐야 어.. 방앗 방앗개비 방앗.. 방앗간 방앗 풍차 목 물레방암! 어 나 바본가? 어 물이 다시 흘러 빨라 맑아 밝아 깨끗해 브금소리가 조금 크다고요? 아 원래 저때는 크게 듣는게 맞습니다 원래 이거 되게 조용한 게임이에요 코올라과 이야기하여 늑지에 드디어 좋은 날이 다가왔어 흘러 조용한 톱니 스윽 오! 자! 드디어! 이제! 잠수! 가능! 너무 좋고 공격 안돼요? 오이씨 뭐야 왜 공격을 못해 얘 왜지? 야 잠깐만 공격이 안돼 왜지? 무클릭으로 튕겨낼 수 있다고? 아아 이걸로 이렇게 얘네들 튕겨내는 것처럼 오우 저거 어떻게든지? 일단 여기에서 내가 못먹은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거부터 다 보고 갑시다 여기도 물속을 물속을 올 수는 있는데 뭐가 없네요 아무 의미 없군요 앗 여기도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물 안에 왜 공격이 안되지? 공격하면 뭐가 될 것 같은데 이번엔 또 물속에서 공격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야 돼요? 일단 쿠얼락 쿠얼락한테 가볼게요 나중에 다시 오.. 오도록 하고 야 코로나 두꺼비 내가 왔다 aproxim 조금 아이들 동쪽의 말 없는 숲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 라 그는 칼날 소리라고 부르는 Ṭ는 돌로 된 심장이 뛰고 울음소린 귀청을 찢지 어어! 저 아닙니까? 저? 죽은 친구 쿠가 작은 부엉이에게는 위험한 말 없는 숲에서 동쪽으로 떨어졌어요 빨리 찾으세요 빨리 찾으세요도 뭔가 명령어라서 맘에 안 드는걸? 도대체 아니 왜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 왜에? 오! 아 오 오오 오오오오오오오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숨 좀 쉬고 다시 내려가 아우! 아프구나 식물이요? 우와 거리봐 목이 아주 잘 늘어나는 친구 뭐야 물샘이 깨어났어 물이 깨끗하게 흘러 물레방은 끽끽거려 끽끽끽끽끽끽끽끽 이제 물고기 잡을 수 있어 헤어질 수 있어 안 물어봤어 빨리 가 크흐 더 밑에 안 내려가 보냐고요?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없어 어 여기 뭐가 있네 뭐지? 내가 먹은건가? 아닌데? 우잇 우잇 으흐 어 부셔 아 제발 침착 침착하게 부셨다 也 Application 잠깐만요 으 홀 손 모시면 원킬이야? 흐흐흐 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야 넌 뒤졌다 이따 보자 이거 올라갈 수 있나? 아 왜이래 저 위쪽은 어떻게 먹지?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저기 푸른 양배추가 있는데 저걸 먹는 방법을 모르겠네요 아이씨 피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무섭다 야 한방에 훅 간다 이 좋아 좋아 쓰읍 저기 푸른 양배추 저거 어떻게 먹나 병석을 모아서 가시밭을 없으면 될 것 같기도? 얜 뭐야 뭐야 새가 날개로 걸어다니네 이 숲은 우리를 반기지 않아 이제 그녀의 숲이 됐거든 그녀가 누구지? 말없는 숲 이건 말라 비틀어진거야 얘? 어머 어머 석화됐어요 애들이 그 나 공격하던 애들 얘도 얘도 석화가 됐네 헉 이거 어떻게 된 일이야 어어어 우와 늪에 빠지니까 원킬이야 그냥 빠져서 피가 쭉쭉 달고 끝이네요 저건 뭐죠 어 저 밟을 수 있는건가봐요 오우 터지네요 밟으면 이제 갈수록 컨트롤이 잣같아지는군 좋아 이게 오리지 아 왜 또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는거 아냐 일단 오른쪽 보지 말고 위로 왔으니까 위에부터 둘러보도록 합시다 어? 이름이 키야? 오오 빛을 짊어진 자여 너희 종종은 이곳 내 정원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아무들이 가장 너희를 필요로 했을 때 너희들은 없었다 이제 보아라 니 정원에는 죽은 것들 뿐이다 차가운 놀과 내 옥한 먼지 뿐 단 한 그루에 너무 많이 남아있다 아 그리고 온전한 상태도 아니지 이 죽은 장소를 떠나라 그래 너희 족속이 전에 그랬듯이 말이다 혹시 니가 내 마지막 딸을 고쳐준다면 몰라도 내 딸이 중독된 가지를 가져가라 빛을 짊어진 자여 자연의 치료사를 찾아라 너희 족속의 잘못을 바로잡아라 생기없는 가지 회색이고 생기없어 보입니다 얘가 나무지이구나 저 나무를 고치면 새로운 능력을 얻을 수 있겠군요 딱 보니까 지금 능력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어디죠? 저기 뭐가 있네요 하나 둘 삿 제기랄 액수를 눌러 문을 열라니까 이게 무슨 얘기야 어? 아 여기가 그 집이야? 와 티 하나도 안 나 이게 집인 줄도 몰랐어 열쇠를 사용해서 여길 들어온건가요? 아니면 그냥 집으로 아 싸움병에 너무 오랫동안 노출됐어 이소피 나무지구역과 함께 돌로도 변해버렸어 하아 어떻게 그 안보 전해달라던 모키의 집이 여기가 맞죠? 석화된 인형 한때는 애착의 대상이었지만 이젠 굳어버리고 새기 바랬습니다 바랭니다? 가족상공 아 그 퀘스트 맞네 게임이긴 하지만 마음이 아프구나 아니 저걸 어떻게 처먹냐고 아직 깃털 없어요 아아 깃털로 날라가는거구나 쿠로의 깃털을 얻어야 되겠군요 음 두퀘스트 맞나요 그렇네 가장 기본적인 아이템인데 내가 왜 그걸 기억을 못했을까 응 열쇠 없어 열쇠 하나 저긴 뭐죠? 오케이 그리고 누구? 우무리군. 훗흡훗 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악 저긴 볼거 다 맞죠 볼거 다 맞고 던져! 던져! 보스전? 프로가 살던 곳이었구나 어? 이거 쿠오 목소리야? 어? 쿠오 찾았어 여기서 대충 한 5시간, 6시간 숨어있었구나 장하다오리 쿠오 나랑 같이 이제 쿠오쿠오 가서 초밥 먹자 고생했다 어? 그녀인가 봐요 누구지? 아 얘야? 아까 봤던? 야 너 날개 뻗지마 날개 보이잖아 날개 어어어 어어 와 정말 크다 가까이서 보니까 오 이제 같이 다닐 수 있어? 미쳤네? 대쉬가 안 돼 오! 야 바람 공격 쩔어 화살도 쏘 ㅜ yellow 오케이, 이게 기본 스킬이군요. 지금 스킬을 바꿀 수가 없거든요. 궁중에서 얼티를 길게 눌러 활병하세요. 오케이 이걸 지금 가르쳐 주면 further 어떡해요 grade- 그지아 조금 더 빨리 알려줬으면 내가 씨 광물 먹을 수 있었는데 에헤ㅡㅡㅡㅡㅡㅡ generously 머지? 일단..벽을 못탑니다 어? 뭐야 이거.. 공격용이 아니네.. 밀치는용이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우와 잠깐만.. 이거 뭐야? 아까 그 말에도 없었잖아 일단 뭔가 이상한 것들이 많이 보였는데 싸그리싹 다 무시하고 넌 뭐야 뭐라는거죠? 절대 못보게 해줘? 꺼져 꺼지라 아이고 꺼지시라구요 열쇠하나? 이거, 이걸로 벽 못 미냐구요? 응. 볼 거 없어. 나 아까 때려봤는데? 바람은 데미지용이 아니에요. 그냥 밀치는 용이지. 뭔가를 부숴다거나 할 수 없어요. 이 주변에 많이 숨어있군요. 낙엽은요? 오오. 하, 낙엽을 쳐서 아까 드러난 거구나. 몰랐는데. 화살도 공격이 안된. 친구야! 일로와봐. 꺼져봐. 어, 터졌다. 게이드! 그렇군요. 아주 똑똑해요. 짠. 나이스. 마지막 하나는... 이제 이 친구를... 저기로 터트리는 게 아니네? 어디로 가야되지? 위쪽에 있는데? 여기구나. 여기네. 여기네. 좋아. 9개. 9개. 어... 근데 어딜 또 가야되는지 모르겠네요. 하나를 더 찾아야되는... 어? 우와, 날 수도 있었네. 그녀는 그 침묵을 수호했어요. 쟤도 쟤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구나. 아니... 나머지 하나 더 오겠는 거야. 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오케이. 저 녀석이 아예 감싸고 있을 줄은 누가 알았겠니? 아니... 오우! 저거 어떻게 먹어... 아잇, 잠시만요. 오 worries 헉? 소리를 들었나봐 무서워 신분이 나에게 속삭였다 아아 정말 용감해!! 그녀의 숲에서 그렇게 자유로이 돌아다니되 그러면 본 적 있나? 지난 여행지 하나는 차가운 동생이었지 그 놈은 증거다. 그래, 용기에 대한 증거. 일단 따라와봐. 니가 필요할 것 같아. 아니군요. 아, 데미지 너무 아파. 회복이 안되네요. 아! 데리고 와야 되는 거 맞잖아. 신발 일로와봐. 조심조심. 지금이야. 오옷. 아야. 따. 아아아아아아아아악. 니에에에에. 킹시 갔어. 쇼. quais야. 헉! 얘도, 얘도 석화가 됐어. 대박. 쟤 이름이 뭐였지, 근데? 글쎄 까먹음. 글쎄 까먹음. 어, 여기 레이스 있. 아야! 어, 저기 어떻게 가지? 쭉 날면 되는 건가? 와, 겨우 되네. 지금 레이스가 돼? 안 되잖아. 안 되는군. 오오. 어. 어! 으아아. 쿠로의 날개가. 으아아. 내, 내 엄마 친척일 수도 있는데. 나 왜 여기로 다시 돌아왔니? 정말 빠가사리 같군. 나라는 건데. 어? 쿠로의 깃털이다. 아니. 숨어서 가야겠지. 걸렸을 때 어떻게 죽는지도 너무 궁금한데 한번 가봅시다. 어? 이리로 아예 못 가요. 까비. 어? 이리로 아예 못 가요. 까비. 지금 가능했구나. 가주지 않을래? 이거 터트리면 쫓아올 것 같은데. 무섭다. 아. 이럴 줄 알았다. 일단 우리의 존재를 인식해버렸네요. 너도 저장할 수 있어? 오오오오오오오옿 하.. 아름다워 어디로 가야 하오 여기가 아까 봤던 윗동네네요 코 짱 빠르다 흐흫 움직이는걸 왜이렇게 귀엽냐 어 어 깃털 깃털깃털 빨리집어 빨리 빨리집으라고 빨리 아니 개샥 아아 아 속 터져 오리야 이번만큼은 커버 못춰주겠다 죽어 그냥 죽어 오우 들어 떨어진다 아 나 발에 튀었어 아 야 쿡 끌어지마 어떻게 어어 어어 안녕!